난 먼저 우리 존재 바라로 사랑도 우리 사랑도 바라로 영상으로 whistle 오늘은 뮤직비디오 뮤직비디오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앨범 쪽으로 아, 여기요? 여기요 아, 여기까지만? 저 개인신 촬영은 친구도 없고 집에만 있는 그런 친구가 인연밖에 없어요 외로운 사람이에요 저 누나 안 됐어요 진짜? 언제 됐는데? 앞머리를 깠어요 진짜 한 번만 도전이라고 생각해 한 번 해보자 하셔서 이제 혜연 언니가 해주셨는데 그래서 저는 그걸 보니까 제일 좋은 거 아닌 거 같더라고요 이제 한 번 도전해봤습니다 그게 언니랑 이렇게 3절 훈련 때 시오가 나오는 시에서 언니랑 마주치는데 웃긴 거예요 언니가 오늘 하기 전에 나는 진짜 너랑 눈 안 마주치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, 한 번 마주쳐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언니 안 보더라 나 눈을 안 씻으신다고 내가 못해 세상에 아무리 마주저앉혀도 아프고 아픈 말들이 날 질러 dedic 너무 잘해. 너무 잘해. 너무 잘해. 너무 잘해. 그렇지? 우리 집자가 진짜. 우리 집자가 유튜브에다가 완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